안녕하세요.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트러플 크림 소스로 만든 파스타, 위에 베이컨 올렸고요. 그리고 소세지, 제가 만든 피클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뽀키는 fascinated... 조합.. xtures이 최선을 만들고요. 안 threads 수ockrt restor 빨리빨리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외국인듯이 먹어서 맛있게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또 입안에 먹으면 맛있게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가고 싶어졌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militantly 먹으러 가고 싶어요 맛있게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아삭아삭 어삭아삭 보고싶어져요 마지막 시식 크롭 너무 찰쌀떡 핫도그 역시 계란한 양념에 다 먹기 전에 먹기 좋네요 진짜 잘 먹으면 더 맛있어용 근데 진짜 얇게 먹기 좋은데요 맛있다고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용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여기가 너무 맛있어서 내가 만족하니까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용 너무 맛있다 이제 그냥 먹기 바랍니다 저는 저녁에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내가 mé한다는 생각에 띡아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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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데 고소하고 요념장 새우 이것은 랩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이 사과의 고추냉이 더 잘 어울려요 이 사과의 고추냉이 더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어요 좋은 사과의 고추냉이 크로코냉이 들어간다 그치? 고추냉이 더 잘 어울려 진짜 맛있어용 랩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으면.. 그리고 사먹는 게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었거든요.. 아.. 그냥 아.. 지금 이 랩이 걸쳐서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이렇게 해먹는 건 더 맛있어요 그치지마는 처음인데 아쉽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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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렐라 쫀득쫀득 저번에 Vaccine 맥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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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놀라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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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아이스크림 다음날 맥주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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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날씨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멘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